KBS 금토드라마 프로듀사가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유종 의미를 거뒀습니다.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0일 방송된 프로듀사 마지막 회는 시청률 17.9%를 기록했는데요. 이날 방송에서 차태현과 공유진은 25년의 우정을 끝내고 사랑을 시작했고 김수현과 아이유는 열린 결말로 핑크빛 관계를 예고하며 최종회를 마무리 지었습니다. 한편 프로듀서는 예능 드라마라는 새로운 기획과 시도 한류스타 김수현의 출연으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.